오렐 레오너드 허샤이저 4세는 1983년부터 2000년까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18개의 시즌들을 활약한 전 미국의 야구선수로 포지션은 투수이다. 그는 후에 흥미와 자극을 곁들인 방송 분석자와 프로적 포커 놀이쿠이 되었다. 자신의 근소한 체격과 맹렬한 경쟁적 정신으로 알려진 허샤이셔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전감독 토미 라소다에 의하여 불독이라는 별명이 붙어졌다. 뉴욕주 버펄로에서 오렐 레오너드 허샤이저 3세와 밀드레드에게 태어났다. 자신이 6세대에 그의 가족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12세대에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하였다. 8세의 허샤이저는 국내적 안타 득점과 던지기 경연에서 3위를 하였다. 허샤이저는 12세대까지 리틀리그 베이스볼에서 활약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코치이자 리그 관리자였고 어머니는 간이 식당을 운영하였다. 캐나다에서 가족과 지내는 동안에 그는 그레이터 토론토 하키리그에서 돈 밀스 플라이어스와 함께 아이스하키에 참가하였다. 그의 가족은 다시 이주하고 그는 뉴저지주 체리힐에 있는 체리힐 고등학교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자신의 첫 해를 신입생팀에 그리고 자신의 2학년 해를 주니어 대학팀에 보내면서 자신의 주니어 해까지 대학팀에 이루지 않았다. 그는 데트포드를 상대로 경기에서 15명이 타자들을 아웃시킬 때 1976년 자신의 고등학교를 위하여 단 하나의 경기 스트라이크아웃 기록을 세웠으며 그 기록은 21년간 보유되었다. 그는 또한 경력 우승 퍼센티지 스트라이크아웃과 방어율에서 학교의 지도자부에 남아있기도 하였다. 그는 자신의 시니어 해의 전 컨퍼런스 선발 선수였다. 허샤이저는 볼링그린 주립대학교로부터 불공평한 장학금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신입생회를 간신히 활약하고 2학년으로서 정장적으로 자격이 없었다. 그는 학교를 떠났다. 그는 자신의 등급을 올리는데 여름 학교에 등록하고 여름 동안에 부친의 종이 회사를 위하여 일하였다. 그는 1979년 5월 4일 켄트 주립대학교를 상대로 자신이 무안타 경기를 투구한 자신의 주니어 해의 동안에 올미드 아메리칸 컨퍼런스 올스타 팀에 이루었다. 두 명이 타자들만을 스트라이크아웃 시키는데 불구하고 그는 경기를 2대0으로 이겼다. 그 해의 야구팀과 함께 자신의 단 하나의 전임적 시즌에서 그는 2.26위 방어율과 함께 6승 2패였다. 허샤이전은 1979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17번째 라운드에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 의하여 선발되었다. 드래프트를 위한 원래의 스카우팅은 그가 부족한 제구력, 약한 속구를 가지고 커브를 정확히 던지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다저스는 자신들의 클래스 A위팀 미드웨스트 리그 클린턴 다저스에서 그를 선정하였다. 그는 1979년 클린턴을 위하여 4개의 경기들을 시작하고 2.09위 방어율과 함께 4승 0패로 끝내는데 불펜의 외부에 11번이나 더 나왔다. 허샤이전은 텍사스 리그의 샌안토니오 다저스와 함께 ae에서 다음에 2개의 시즌들을 보냈다. 그는 처음에 샌안토니오에서 구원 투수로 일하였다. 그는 하나의 포인트의 세이브들에서 리그를 이끌었으나 그러고 나서 도로여행의 7개의 회에서 20개의 득점을 포기하였다. 허샤이전은 1982년 태평양 해안리그의 AAA 엘버커크 듀크스로 진급되었다. 그는 7개의 출발과 함께 47개의 경기들에서 3.71위 방어율과 함께 9승 6패였다. 그는 거의 그 시즌에 텍사스 레인저스와 함께 이적에서 포함되었으나 포수 짐 선드버그는 거래에 동의하기 전에 자신의 계약이 다시 써지기를 원하였고 다저스는 처리에서 손을 뗐다. 허샤이전은 1983년 봄 훈련에서 다저스의 최고 신인 선수로서 멀비상을 수상하였고 클럽으로 이루는데 기대하였으나 자신이 간단히 투수코치 로키 조다니와 함께 다시 합친 엘버커크로 돌려보내졌다. 그는 그해 10개의 출발과 16개의 세이브와 함께 49개의 경기들에서 듀크스를 위하여 4.09위 방어율과 함께 10승 8패였다. 초기의 세월, 편집, 1983년 9월 1일 허샤이전은 처음으로 다저스로 소집되었고 같은 날 몬트리올 엑스포스를 상대로 자신의 메이저리그 데뷔를 하였다. 그는 7회에서 경기로 들어와 2개의 땅볼과 하나의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3명이 타자들을 전부 아웃시켰다. 하지만 2회에서 그는 2루타와 1루타를 허용하고 교체되었다. 그해의 8번째 출연에서 그는 3.38위 방어율을 기록했다. 허샤이전은 시즌 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열린 겨울볼에서 활약하였고 자신의 투구법에 대해 코치 데이브 월리스와 함께 훈련하였다. 허샤이전은 불펜의 마지막 선수로서 1984년 시즌을 위하여 다저스의 오프닝 데이 등록부에 이르고 대부분 장기적 구원 투수로서 이용되었다. 그의 첫 우승은 4월 5일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를 상대로 12회의 경기에서였다. 하나의 경기에서 난타된 후 다저스의 감독 톰이 라소다는 그를 꾸짖었으며 경기들에서 더욱 터프한 태도를 가져 그에게 불독이라고 별명을 지었다. 허샤이전은 제리 로이스가 부상을 당한 이유로 뉴욕 매치를 상대로 5월 26일 자신의 첫 출발을 만들었다. 그는 6개의 회들을 투구하고 단 하나의 득점을 허용하였다. 그는 7월에 다저스의 교대에서 완전히 성인이 된 출발 선수가 되어 그달의 4개의 완료 경기 셔다웃들을 투구하면서 응답되었다. 그는 11승 8패의 기록과 45개의 경기들에서 2.66 방어율과 함께 시즌을 끝냈다. 1985년 시즌에 그는 2.032 방어율과 함께 19승 3패의 기록을 수집하여 우승 퍼센티지에서 내셔널리그를 지도하였다.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서부 디비전을 우승하고 허샤이전은 4-2 영상 투표에서 3위를 하였다. 그는 또한 자신의 첫 공식 이후에 시즌 활동을 보았고 그해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2개의 경기들에서 투구를 하였다. 1986년 시즌에 허샤이전은 3.85위 방어율과 함께 14승 14패로 갔다. 다음 시즌에 그는 2.06위 방어율과 함께 16승 16패의 기록을 수집하는 동안에 자신의 첫 올스타 경기에 선발되었다. 4-2 영상과 월드 시리즈, 편집, 1988년 허샤이전은 23 선발승, 267개의 회, 8개의 셔다웃과 15개의 완료 경기들과 함께 리그를 이끌었다. 그는 2.26의 방어율에서 3위였다. 그는 59개의 연속적 무득점 회들이 투구된 기록과 함께 시즌을 끝내고 전 다저스 선수 돈 드라이스데일에 의하여 보유된 58개의 기록을 깼다. 그가 경기에 끝내는데 4개의 무득점 회들을 투구할 때 8월 31연정이 시작되고 자신이 시즌의 마지막 경기에서 116개의 투구들에 10개의 셔다웃 회들을 투구하면서 기록이 깨졌다. 그는 두 번째로 올스타 경기에 선발되었고 내셔널리그 4위 0상을 위하여 만장일치의 선발 선수였다. 그는 또한 내셔널리그에서 최고의 방어 투수로 인하여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허샤이저의 다저스와 뉴욕 매츠 사이의 1988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허샤이저는 첫 번째와 세 번째 경기들만을 시작하지 않았으나 세이브를 위한 릴리프에서 네 번째 경기에서 마지막 아웃을 기록하였다. 그는 그러고 나서 일곱 번째 경기에서 셔다웃을 투구하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의 mvp로서 선발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월드 시리즈의 두 번째 경기에서 셔다웃을 투구하고 다섯 번째 경기에서 승리의 결말을 지은 완료 경기에서 두 개의 득점만을 허용하여 월드 시리즈 mvp상을 수상하였다. 허샤이저는 사이 영상 챔피언십 mvp상과 월드 시리즈 mvp상을 같은 시즌에 수상하는데 단 하나의 선수이다. 그는 후에 1988년 자신의 성취들로 인하여 스포팅 뉴스에 올해의 투수 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올해의 스포츠맨 상을 받았다. 다저스와 최후의 세월들 편집 1993년의 허샤이저 그는 1989년 시즌에 데뷔하여 다저스와 함께 새로운 7.900만 달러의 3년 계약을 맺었다. 그 시즌에 그는 자신의 세 번째 연속적 올스타 팀에 이루고 35개의 경기들에서 2.31의 방어율과 함께 또 다른 좋은 해를 가졌다. 하지만 다저스는 이전같이 좋지 않았고 그는 공격적인 후원의 부족으로부터 고통을 겪었다. 그는 팀이 그 시기에 총 9개의 득점만을 매긴 이유로 0승 7패로 갔다. 그는 그 시즌에 15승 15패의 기록을 가졌으나 자신이 시즌의 마지막 경기에서 11회를 투구하고 169개의 투구들을 던진 이유로 더욱 아웃되었다. 1990년 겨우 4개의 출발 후에 허샤이저가 자신의 투구 팔의 어깨에서 상순이 찢어졌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프랭크 조브 박사는 4월 27일 허샤이저의 어깨 복구 수술을 시작하여 메이저리그 선수에 처음으로 수술 진행이 되었다. 그는 1991년 5월 21일까지 다저스에 재가입하지 않았다. 2개의 경기들 후에 그는 6월 9일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자신의 100번째 경력 우승을 주었다. 21개의 출발에서 그는 3.46위 방어율과 함께 7승 2패였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6개의 판정승을 우승하고 upi 올해의 복귀 선수로 선발되었다. 1992년으로 그의 회복 표제에 관한 의문들이 있었으나 그는 그 해와 1993년 둘 다에서 33개의 경기들을 투구하는 데 처리하였다. 그의 수들은 수술 이전에 있던 수들이 아니었으나 아직도 효과적이었다. 그는 1992년 3.67위 방어율과 10승 15패 그리고 1993년 3.59위 방어율과 함께 12승 14패였다. 현저하게 1993년에 허샤이전은 83개의 볼로 출연에서 점삼오륙점을 안타하여 실버슬러거상을 수상하였다. 1994년 자신의 마지막 출발에서 8월 7일 허샤이전은 기록이 깨지기 전에 6회로 무한타 입찰을 가져갔다. 1994-95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파업이 8월 11일에 시즌을 끝냈다. 허샤이전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선수협회의 일부로서 협상들에 연루되었으나 파업이 다저스와 함께 그의 시간의 끝으로 신호를 보냈으며 그는 자유계약 선수가 되었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편집 허샤이전은 1995년 4월 8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3년 계약을 맺었다. 인디언스의 총지배인 존 하트는 팀이 똑바른 길로 어떻게 활약하는가를 젊은 선수들에게 보이는데 인격과 경쟁심과 함께 한 베테랑을 찾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41년간 자신들의 첫 공식 이후에 시즌 출연으로 젊은 팀을 이끄는데 그는 그해 인디언스를 위하여 26개의 출발들에서 3.87위 방어율과 함께 16승 6패로 갔다. 허샤이전은 시애틀 메리너스를 상대로 1995년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자신이 투구한 두 개의 경기들을 우승하여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MVP로 선발되어 양쪽의 리그에서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MVP상을 수상하는 데 첫 선수였다. 인디언스가 6개의 경기들에서 시리즈를 패하였어도 그는 또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상대로 1995년 월드 시리즈에서 효과적으로 투구하였다. 그는 인디언스를 위하여 두 개의 시즌들을 더 투구하고 1997년 아메리칸 리그 시리즈 챔피언십 리그의 세 번째 경기에서 투구한 7개의 셧아웃 회들을 포함한 그해의 팀을 위하여 14승 6패였다. 그의 마지막 월드 시리즈 출연은 1997년으로 그는 10개의 회들에서 13개의 득점들을 포기하고 플로리다 말린스에게 두 개의 경기들을 패하였다. 자신이 3개의 시즌들만 해서 인디언스를 위하여 투구하였어도 허샤이셔는 클리블랜드에서 민속 영웅이 되었다. 후기의 경력, 편집, 허샤이저는 1997년 12월 7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함께 1년에 3.45백만 달러 계약을 맺었다. 그는 34개의 출발을 만들고 1998년 4.41위 방어율과 함께 11승 10패였다. 계약은 1999년이 선택을 담고 있었으나 자이언츠는 시즌 이후에 선택을 거절하였다. 당시에 그들은 새로운 거래의 기간들로 올 것 같고 말하였다. 대신 그는 1999년 2월 20일 인디언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다. 인디언스는 봄 훈련 동안에 그를 내보냈고 3월 25일 그는 뉴욕 매치와 계약을 맺었다. 허샤이저는 매치와 함께 32개의 출발들을 이루어 4.58위 방어율과 함께 13승 12패였다. 그는 매치의 의지에 젊은 투수들에게 선도자로 지내 시즌의 마지막 경기에서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2대1로 우승한 5와 3분의 1위 회들에서 단 하나의 득점을 허용하면서 팀이 플레이오프들의 이루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그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매치가 브레이브스에게 패하면서 플레이오프들에서 불펜의 아웃을 투구하였다. 허샤이저는 1999년 12월 17일 다저스로 돌아가는데 1년 계약을 맺었다. 그는 신시네티 레즈를 상대로 2000년 4월 14일 제1시합을 시작하고 6개의 강한 회들에서 단 하나의 득점을 허용하였다. 그는 그 후에 분투하여 42개의 안타 14개의 사고에 의한 출루와 11번이나 타자들을 안타하면서 36개의 득점을 허용하였다. 2000년 그의 13.14의 방어율은 20개 혹은 그 이상의 회들과 함께한 아무 투수에 의하여 최악의 방어율이었다. 6월 26일 과 3분의 2위 회들에서 8개의 득점을 허용한 지 단 하루 후에 그는 다저스에 의하여 내보내졌다. 허샤이저는 압도적인 투수가 아니었으나 투구의 다양성을 개발하고 자신의 지력을 보다 빨리 생각하는 타자들에게 이용하였다. 1999년으로 봐서 그는 자신의 투구들이 날카로운 만큼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하여 혼합물에 슬라이더를 추가하였다. 그는 또한 좋은 범위들에서 위치한 그의 투구들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2008년 nbc 해저 포커 챔피언십에서 허샤이저는 선수 인사부 상담자로서 다저스와 남아있었다. 그는 aaa 엘버커크와 필드원 리포트로 갔으나 별로 할 일이 없었던았다. 그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abc와 espn을 위하여 리틀리그 월드 시리즈의 방송에 일하는 데 기용되었다. 그는 또한 2001년 시즌에 espn을 위하여 웬즈데이 나잇 베이스볼에 일하기도 하였다. 2001년 가을에 총지배인 존 하트의 특별 보조인으로서 텍사스 레인저스에 가입하러 그 직위를 떠나고 2002년 6월 22일 레인저스의 투수 코치로 임명되었다. 2005년 10월 허샤이저는 다저스의 감독으로서 짐 트레이시를 대체하는데 후보로 뽑혔으나 그 직위는 그래디 리틀에게 갔다. 그는 또한 오클랜드 에슬레틱스의 캔메차를 위한 가능한 대체로 뽑혔지만 그는 밥개런을 위하여 최후적으로 통과되었다. 그는 레인저스의 행정관리자가 되는데 2005년 시즌 이후에 자신의 레인저스 투수 코치 직위를 떠났다. 그는 2006년 2월 3일에 그만두면서 그 직위에서 오래가지 못하였다. 2006년 2월 13일 허샤이저는 베이스볼 투나잇, 썬데이 나잇 베이스볼과 리틀리그 월드 시리즈를 위한 분석자로서 ESPN에 재가입하였다. 전 다저스의 동료 스티브 가비를 포함한 단체를 통하여 허샤이저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팀이 세일을 위하여 올라갈 때 다저스를 위하여 입찰 진행에서 관련되었다. 그의 단체는 입찰의 첫 라운드를 지나 이루지 않았다. 그는 ESPN을 떠나는데 선택하고 2014년 다저스의 새 지방 스포츠 네트워크인 스포츠넷 LA를 위하여 텔레비전의 분석자로 팀에 재가입하였다. 허샤이저는 찰리 스타이너와 노마르 가르시아파라와 팀을 이루었다. 허샤이저와 그의 첫 부인 제이미 브라이어스는 2005년에 이혼하였다. 그들은 두 명의 아들 오렐 레오너드 오세어와 조던을 두었다. 허샤이저는 두 번째 부인인 전식자 전문가 다나 디버와 2010년 12월에 결혼하였다. 아들 조던은 2007년 자신이 야구와 농구에서 전 컨퍼런스 명예를 얻은 텍사스주의 세인트마크스 학교를 졸업하고 투수와 일루수로서 서덩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대학 야구를 하였다. 자신의 대학 경력이 부상들에 의하여 방해되었어도 조던은 2012년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드래프트에서 다저스에 의하여 드래프트 되었다. 허샤이저와 디버는 현재 디버의 자식들 아들 스펜서와 딸 슬롬과 함께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